어...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네 안녕하세요 K-남매 드러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모리의 스타 메모리의 스타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긴장된 대로 좀 성적이 돌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아니지 말아주세요 우리 오늘 비즈니스로 왔잖아요 근데 일이나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오늘 우리의 비즈니스는 베스트 퍼포먼스 시장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퍼포먼스는 이제 게임방법 G&M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가 들었죠 또 퍼포먼스는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선물 생산자들은 다행이지 전략 소비 패턴을 이끌어 만드는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베스트 퍼포먼스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해보겠습니다 2022 멜론 뮤직 어워즈 베스트 퍼포먼스 보세요 압니다 추상자는요 추상자는요 추상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와의 두귀대입니다. 퍼포먼스 장르가 되겠습니다. 의미있고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당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의 원장님, 우리 모아프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힘써주시는 방시아스 피디님, 우리 키키트 씨드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항상 여쭤 퍼포먼스 장르 중 퍼포먼스의 퍼포먼스를 참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중독으로 많이 축하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퍼포먼스도 기다렸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만큼 또 기대가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벨틱스 퍼포먼스 연결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